안녕하세요, 크린텍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 애플의 선택을 받은 크린텍의 청소 장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애플은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애플은 매장의 청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서울 시내 및 인근에 위치한 3개의 매장에 크린텍의 고성능 바닥 관리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밝은 석재 재질의 바닥 특성으로 오염이 심한 애플 매장에는 고성능의 바닥 관리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크린텍은 애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T302 바닥 청소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T302는 동급 최고의 청소 성능을 자랑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음 구동과 하이지닉 위생 처리 탱크를 통해 청소 작업자의 건강과 위생에도 기여했습니다. 크린텍의 T302 바닥 청소 장비는 애플 매장의 청결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청소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청소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청소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청소 장비를 제공합니다. 크린텍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청소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